제가 얼마 전에 도우름 스와니라는 미슐린 플레이트 레스토랑에 가서 파스타, 안심스테이크, 타르타르, 뉴욕키 종류별로 먹어봤거든요. 제가 그런 데를 별로 가본 적이 없어서 먹으면서 진짜 엄청 충격들을 많이 받았고 이준 셰프님의 콜로소 강의가 있더라고요. 10 얼마 하길래 바로 샀습니다. 제일 먼저 해보고 싶었던 뉴욕키를 한번 해볼 거예요.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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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horasι Peace macht 63도에서 40시간을 수비를 해 줍니다. 짠 이게 바로 샐러리 악이라는 겁니다 하하하하 저거 뭔지 모르겠어 처음 봐 일단 뭐 이걸 넣으라니까 한번 먹어볼게 샐러리 불인가? 반작팔으로 바꾸면 돼요 모르겠다 더 기술이 필요한 거 다 그치만 넣을 때 사장님이 너무 좋고 짠 뭐? 쥐쥐쥐 쥐쥐 집에 갈 거니까 하하하 갈 거예요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야아 멋있게 멋있게 아 이거 겉으로 하는 거였네 아 이거 좀 멀리 날아온다 야 이거 안 들어간데 맛있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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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된 거 같아요 지금 뭐 손님 올 거 같아요 이제 기분이 상해 잘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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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울 때는 어떻게 해요? 뜨거울 때 가야지 제일 잘 가죠 어떻게? 스시 씨랑 비슷해요 It doesn't matter who you are or what you do from 9 to 5 When you hear the T whistle callin' out your name you're movin' to the station for a ride When you got the rhythm it's an intouchable sound So get on track find your entourage it's a free ride get on board we'll be using from the steel gun bucking up to keep the beat all night now you got it there's no stopping us now yeah now there's the choo choo baby we'll be swingin' all night yeah yeah it's the choo choo baby we'll be diptin' until the morning light c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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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여기 제 얼굴 나오니까 큰일내요? 안 터지면 안 된다. 비틀어지지도 않는데? 큰일났다. 이거 왜 안 되지? 내가 이거 스프링 몇 시간도 있냐? 이게 이런만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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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 끝났네요? 네네 아 이거 뭐지? 아 너무 멋있다 이거 9시에 끝이 되면 파이팅 내일 출근할게요 네 네 잘 있었니? 네가 없어서 진짜 괴로웠단다 오늘 너무 멍청해서 살 수가 없네 진짜 진흥검사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좋은 라이사를 제가 해외배송으로 샀거든요 반가자같이 너야 손으로 변신ox 매일 후보여 고마워요 고맙다 그리고 칼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